전기 울렀어? 왜 왜 왜 왜? 전기 울렀어? 아! 다 같이 떨어지면 전기 떨어지면 지금? 다 같이 떨어지면 안.. 나 이쪽으로 떨어질게 이제 찍자 이제 찍자 됐다 이제 진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. 내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는 구성을 정하는 것보다 다 찍는 것 같다. 원텍 영화 상품으로 인서트ieu도 찍고 확실한 경우 feasting 뒷 calm 뒷굽한 느낌으로 했을 때 뭘 쓸 수가 없어. 약간 병 맛으로 갈까요 그럼? 그냥 직접적이면 negó. 내 익명을 자꾸 사는데 지이 지이 랄디 한 번 하고있어 세탁기 나와야 되군요 세탁기가 나왔는데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세탁기를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 내가 생각에 잘 자고있어 지금 제이마마 빨래 걸고있어 여기 스타트 괜찮은거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숙소 걸어와 진짜 너무 더러워요 진짜 저희의 침실을 공개해드릴게요 짜잔 여기가 임스 침대 옥창 침대 제 침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보여주자 안돼 안돼 와 진짜 더럽다 책상 이거 아마 꾸며 놓은 줄 알겠지? 진짜 쩐다 이거 저희 현실이에요 야 일단 해 어 일단 하자 오케이 빨래 빨래 좀 좀 몇개는 빼자 저 자기가 좀 챙겨갈래 괜찮은데? 난 내꺼는 뺐어 아니 이건 이거 막 바닥에 맨날 널브러져 있는게 내가 양말에 쓴게 이거 누구? 바지는 내껀데 내가 여기에서 두지 않았어 바지는 내껀데 오우 지아 이거 입었잖아 이거 입었잖아 떨어지는거 모색 해야 돼 여기서? 오케이 이거 들고 오케이 여기 죄송합니다 헌민입니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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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찍자 그럼 제임스파크까지 우선 립싱크 버전을 한번 따고 인서트나 연기를 따자 맞아 맞아 하자 찍어볼깡 아 그렇게 가겠다고? 야 좋은데? 아 좋은데? 나 괜찮지 않아? 근데 이거 이렇게 할거면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찍는거를 셀프캠은 따로 찍으면 안돼? 그니까 한 명이 이렇게 아 셀프캠 버전도 셀프캠 버전도 셀프캠 버전도 따로 찍어 이걸 같은 영상으로 하지 말고 오케이 그럼 리우 형이 찍어줘야겠어 이거 찍을게 내가 응 동시장면부터 다시 찍으면 돼 처음 봐 처음 봐 처음 봐 동시장면부터 다시 찍을거에요 다시 찍을거에요 언니의 이승훈 아 에이 모든 너 얼굴이 위아래를 신경쓰기 힘들지 내 앞만 자국 사라지지 내가 시도한 자국 피기 잘 찍었는데? 잘 찍었는데? 다이나믹하게 찍었지 오케이 우선 킵 하자 도시 와우 액션 나 진짜 웃겼어 너가 매길까? 지금 방에서 지윤이와 우찬이 파트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정작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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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한번 찍어줘 하나 둘 셋 점프 진짜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일곱 박스 그리고 다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찍어줘봐요.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좋은데. 다 같이 떨어지면 안 돼. 나 이쪽으로 떨어질게. 약간 원, 투, 쓰리인데 약간 진짜 빨리. 해볼까? aan- 오. 아, 이... 좀 뒤로 빼야 될 거예요? 컸다. 아프지 않아, 아프지 않아. 보여줘, 보자. 야, 너무 잘 찍어 진짜. 봐보자, 보자. 오, 예! 야, 둘 씨 한 개씩 봐보자. 오, 이거. 이거 잘 찍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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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는 여기서 위에 세워놓고. 그러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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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근데 그 뭐였지? 둘이 나오고, 형 여기로 나오는. 아 저거? 어쨌든 리우 형은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.. 오케이 오케이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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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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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내가 좀 더 식어 먹어야 될 것 같아 내 파트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극적이야 0.5 0.5로 해야 돼 아 거의 그냥 아이돌급이었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다시 해줘요 쎈니 아주 많이 와 오케이 좋다 언제 또 울리지 어때? 라이트 더 하나 닫혔어? 왜? 안 닫혔어? 왜왜왜? 전기 흘렀어? 전기? 전기? 형 코드 뽑아줘 코드 뽑아 아니 잠시만 땡 괜찮아? 전기 흘렀는데? 괜찮아? 와 어땠어요? 플래시 됐네 플래시 됐네? 이거 다시 근데 확인해야 돼 얘로 열어면 안 돼? 안 돼 안 돼 아니 이 Ain't No Privacy 때문에 죽는 거는 그 얘기 안 해? 뮤비 찍으면서 숙소에서 자작곡 뮤비 찍다가 사망 자작곡 뮤비 찍다가 사망 이 조명으로 가? 아니면 이거 끄고 프레쉬로 하는 거 어때? 유니디 브라이 스테인 고소 펫 페인 자작곡 쉬! 이거... 하하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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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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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쉿! 카메라 봤어! 오우! 이것도! 오! 와우! 와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